여기 깜찍한 블록이 있네요, 블록. 깜찍하셨습니다. 이 게임 모두 아시죠? 얘를 잘 재우면서 뼈다귀를 훔쳐야 돼. 맞아요, 여기에 있는 뼈다귀를 다 집어넣으면 돼. 이게 여기에 숫자가 있는 거지? 그만큼 빼면 되는 거지, 골라서. 숫자랑 색깔. 뭐 이거 밥그릇에 보통 개 두당. 개껌 하나씩 주지 않나요? 숫자가 너무 어려워. 많이 배고팠나 봐. 자,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안냄에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왜, 왜요? 진짜 깜짝이야. 봐봐, 봐봐. 비디오까지 해봐. 휴닝카이 꼴대. 안냄에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1, 2, 3 이렇게 할게요. 먼저, 지울게요. 아, 네. 이거 나름 긴장감 있다고. 오케이. 아, 소리도 나. 고! 노란색 하나. 아, 가위바위보. 자, 엎드려. 엎드려. 자, 엎드려. 엎드려. 오케이. 이게 처음부터 바로. 뭐야, 이거 처음인데? 되게, 되게 예민하네. 어, 되게 예민하네. 나 그냥 공들었어. 자, 자, 자. 되게 예민하네. 되게 예민하네. 거의 예민하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하나 뽑을 거야. 아, 이거 무섭다. 난 바로 종료하셔봤거든. 오케이. 자, 두 번째 뽑아요. 네. 네. 우리 인생에 세 개를 뽑아야 돼. 어, 이거, 야. 야. 와, 이거 내 디테일하다. 깜짝이야. 야, 어디. 가만있지 마. 야, 왜 이렇게 무섭냐? 망가진 거 아니야? 한 번 정도면 못 해. 아, 뭐야, 뭐야. 아, 너무 쉽잖아. 야, 사월이. 야, 잠깐만. 진짜로. 야, 너무 재벌. 아니, 이렇게 게임 못하면 어떡해요. 아이, 게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야, 형. 야, 너무 재벌. 야, 너무 재벌. 하나. 간단하게. 아이, 너무 쉽네. 오이, 말 잘 듣는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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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잘 들었다. 하나. 오케이. 흰색 하나. 오케이. 아, 왜 다 눈지지? 아, 진짜로. 눈면 한 색 색이에요. 노란색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미치겠네. 형 머리 색깔이랑 잘 같네요. 그, 나. 오, 가만있어. 와, 야, 보셨다. 아, 너, 너, 간단하지. 빨간색? 아, 빨간색 간단하지. 노란색은 없다. 노란색이 없다. 야 태연이다 태연이다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얘 어떻게 감지를 하는 거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거 아니에요? 눌려서 하나씩 뽑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두개 하나색 나쁘지 않아 하나색 많아 혹시 몰라요 오! 오 두개 과연 두개 아니 뭐 빨간색 두개 나쁘지 않네 여름색도 오! 벌칙은 연주적이다 그러게 정면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튈까요? 아 아 조용히 알았어 네 이렇게 한 명씩 걸렸네요 아 거의 태연인데? 눈 쪽으로 나네 자 이번에 1팀 1이니깐 근데 얘 왜 왜 나만 맞으면 아 그렇네 그런데 쿨하게 넘어가 쿨하게 넘어가 오케이 다시 카드 속고 전부터 해봅시다 좋아요 지금 1팀 1팀 1이니깐 네 세 번 걸리면 지는 거예요 세 번 걸리면 이제 인디언밤 맞는 걸로 아시죠 딱빵? 딱빵? 인디언밤 보고 딱빵? 좋아요 좋아요 딱빵으로 하면 제가 딱빵으로 딱빵으로 이걸로?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 색상의 위험이 노란색 하나 하나 노란색 하나 뽑았습니다 네 흰색 3개 흰색 3개 흰색 3개 미리 다독여줘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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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 잘해 조련해 옳지 옳지 조련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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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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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네 연준이 형 고기하세요 하나 흰색 3개 자식 남겨 아니 너 진짜 가만히 있어 하하하하 진짜 화나게 하지 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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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신경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아이고야 연준이 형 두 번이셔 두 번?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떨어뜨리면 한 번 더 껴어라면 저는 딱검에 맞아야죠 100만 와 대박 1000만 아니야? 걔가 4번 짓궐하니까 1000만 됐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아 저네요 제가 봤어 이거 노란색이 노란색 하나 빨간색 두개 얘는 뭐야 아니 제가 네 개인가 보다 말 잘 들어요 이 친구 둘 세개 나오지 않게 빨간색 세개 막했다 하필 빨간색 세개네 하필 빨간색 세개네 하필 빨간색 세개네 미리 교감을 해줘야 돼요 옳지 옳지 일어나가는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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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길이잖아 길이잖아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다 으퓌 야 처음됨 소린데 야 근데 얘 장포력 진짜 좋다 옳지 이것만 좀 치울게 아뇨 아니 와주해? 역시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파란색 3개 너 걸릴 것 같은데? 오 이게 이렇게 약간 늦게 오래벌려 오래 디테일이 살아있네 원래 연준이 말하는 줄 아나 봐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해? 연준이 형! 자 엎드리세요! 딱밤맞아 딱밤맞아 아 맞다 맞다 아 죄송해 너무 들떴네요 일단 호구는 소리 때문에 잠시 아 아 아깝구나 먼저 잠시만요 딱밤을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눈 감으세요 아 저 딱밤 하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오케이 오케이 아 태현이께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연준이한테 배운 거야 아 이쪽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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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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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 아핳 괜찮아요? 아 우리 다른게임 아 다음게임 아 좋아 다음게임도 있으니까 다른게임이죠 그래서 아하핳 아하 아프네 으아 아하 네 이런게임